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서 N자형 상승파동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어제 32%까지 큰 상승 나오다가 지금 시간 외에서는 42%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4월 12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수익률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매매하시는 사람과 안 누르고 매매하시는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 크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급등주 소개해 놓았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1.68% 상승하는 양봉 나와주면서 정확히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나스닥 종합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강한 반등 나오면서 나스닥 종합지수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종합지수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0.01% 하락해 주었지만 밑고리를 달면서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나스닥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지만 다우존스도 밑고리 달면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우존스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정확히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지지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한 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상황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인 투자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또한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후 반등 구간에 있는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도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자산의 증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바닷건에서 지지후 반등하는 급등주들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종목들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가져가시면 큰 위험 없이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던 하이크로프트 마이닝 홀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HYMC입니다.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후 반등 구간에서 N자형 상승 파동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어제 32%까지 큰 상승 나오다가 지금 시간 외에서는 42%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계좌를 전체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 위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거나 하락하는 큰 은봉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성 아주 좋죠. 하지만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 40% 올랐는데 신규로 매수하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제가 오늘도 영상 끝에서 급등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텍도 마찬가지였죠. 샘텍은 제가 전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 약 2주 동안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샘텍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핑크색선 오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다시 한번 핑크색선 오일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앞으로 영상을 세 분할로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초반에는 대형주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중소형주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급등주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매매를 해보시고 자기 성향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비중은 대형주들의 큰 비중을 둬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 급등주들도 잘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급등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TSLA입니다. 테슬라는 관점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초록색선 61선 위로 올라와 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단기적인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미니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초록색선 61선을 향해서 올라와 주고 있죠.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평가 되었다는 레프트가 나오면서 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애플은 정확히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미니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애플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NVDA입니다. 엔비디아 어제 4%가량 반등해 주면서 노란색선 21선 위로 올라와 주었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또다시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파란색선 11선에서 정확히 지지해 주면서 반등을 해주었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여전히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어제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움직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구간에서는 정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약 30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비중 숙소 안 하신 분들은 쌍바다 패턴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 보여줄 테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이때도 없으신 분들은 꼭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닷컴도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 주고 있고 제가 이때부터 보유의 의견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최근에는 노란색 선 21선에서 매수 타점을 한 번 더 드렸었고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1년도 정고점을 어제 넘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항상 아마존 닷컴하고 같이 움직이죠. 메타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 주고 있고 메타도 제가 이때부터 계속적인 보유의 관점을 얘기해 주면서 결국엔 21년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 주었죠. 아마존 닷컴도 정고점 뚫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SOXL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정확히 양봉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파동이 나와 줄 것입니다. TQQQ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의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P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은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지지를 해주었죠. S&P500도 지금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3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38달러 부근에서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금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지켜주고 있죠.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 가격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는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도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지금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큰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한 차례 6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어제 2% 가량 상승하는 양봉을 보여주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파란색 선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고점도 뚫어주었고 21년도 전고점도 뚫어주었습니다. 제가 21년도 고점을 뚫어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오기 때문에 메타와 같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파벳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이 구간에서 큰 하락을 보여줄 거였으면 쌍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만큼의 상승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도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지지율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늘리진 않을 것입니다. AMD도 제가 매수 탑점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0.6%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SMC 제가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 드리면서 일주일 만에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번주에도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는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탑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은 TSMC하고 차트가 매우 비슷하면서 같이 올라가주고 있죠. 퀄컴도 제가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퀄컴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 상승 추세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퀄컴도 크게 봤을 때는 21년도 전구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갈색 선 121선 깨지면서 이러한 하락은 35달러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지율 반등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텔도 제가 지지율 반등 나올 때 또다시 매수 탑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전반적인 시장 상승으로 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일선 깨질 때 한번 비중 축소를 해주었고 나머지 비중은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한번 더 비중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죠.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파란색 선 11선을 타고 한 차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고 가는 중이고 나머지 비중은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한번 더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쿠팡은 이 정고점 충분히 돌파해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이 지금 강한 N자형 상승 파동의 가능성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큰 비중을 축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지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지니 제가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드렸었죠. 월트 디지니는 지금까지 약 3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는 저는 큰 비중 축소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초록색 선 61선도 타고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ACM 리서치 이때 매수 탑점 공유해드리면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제가 큰 비중 축소하면서 소액만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또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RN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N 제가 표시해둔 이 박스권 안에서 여전히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상승 추세 만들면서 조만간 이러한 큰 상승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죠.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도 지금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라인도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프 테크놀로지 여전히 같은 관점이죠. 노란색 선 21선 깨지면 비중 축소해 주시면서 소액 실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파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파홀딩스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죠. 자 다음으로 소파의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의 테크놀로지도 파란색 선 481선 부근에서 지지후 반등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맥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나이트 이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받았건 만들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후 반등을 한 번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또다시 반등을 해 주었고 저는 소액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프트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후 반등 구간에서 이때 매수 탑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이만큼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후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지후 반등을 한 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여전히 천일선 지켜주고 있죠. 천일선에서 지지후 반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로이반트 사이언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반트 사이언시스는 지금 단계 지표 하락 추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2, 3일 후에 다시 한 번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드모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모터스도 지금 구간에서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 번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디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디엑스 빨간색 선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머시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럴리스트 파머시티컬스 지금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후 반등 구간에 있죠. 따라서 현재 N자형 상승 파동의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은 제가 소액만 가지고 있는 중이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많이 해주었고 나머지 소액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비디오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하락폭 여전히 남아있고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후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브매틱 저는 지금 구간에서 노란색 선 21선 깨졌기 때문에 소액만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퍼브매틱 비중 축소 안 해주신 분들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또다시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엘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슈엘스 컴퍼니는 11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많이 해주었고 초록색 선 61선 깨지면서 다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CVS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VSS도 바슈엘스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 241선 깨지면서 저는 다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R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X 핑크색 선 51선 깨지면서 1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하였고 아직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도 지금은 비중 축소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지표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제가 손절 라인 어제 다시 한번 잡아 드렸었죠. 7.9달러가 깨지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란색 선 깨진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다이나 트레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 트레이스는 지금 파란색 선 481선에서 지지우 반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베스트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바이의 CPI 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안 줄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면서 베스트바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스트바이는 매수 시점 크게 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QQ 어제 전반적인 시장 큰 상승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상승으로 이젠 돌렸기 때문에 SQQQ, SOXS 다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간드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간드 파머슈티컬스 보시면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우 반대 구간에 있죠. 자 멤버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매우 좋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핑크색 선, 오일 선 깨질 때 약간 비중 축소해가면서 가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T커넥티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커넥티비티 지금 상승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고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주 두 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멤버십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급등주가 더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탑점 나오는 종목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는 뭐 실적을 보든 섹터를 보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라이엘 이노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심볼 LYEL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마무리하고 지지우 반등 구간에 있으면서 N자형 상승 파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액으로 매수 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또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Q32바이오입니다. 티커심볼 QTTB입니다. 자 Q32바이오 보시면 하락 추세에 마감 후 지지우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을 출발하였고 지금 하나의 매수 탑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커뮤니티에는 제가 급등주 두 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급등주들이 한 주당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탑점이 될 수 있고 팔란티어 테크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탑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급등주 두 개 티커심볼 LYEL이랑 티커심볼 QTTB 매수 탑점 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오락가락 많이 하면서 큰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좋은 종목들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